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날 좀 무서워 날 좀 무서워 날 좀 무서워 봉지 손날 꽃붙듯이 날 용고소 찬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백조침나 이대물로 일 많아 아리아리나 스리스리나 하나리가 났네 아리아리나 무게로 날 옮겨주소 아리아리나 스리스리나 하나리가 났네 아리아리나 무게로 날 옮겨주소 아리아리나 스리스리나 아리아리나 스리스리 나를 좀 보소 날 좀 보소 봉지에서 난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천대빈이 불선생인데 인사를 못했는데 해 준자, 니게 울 KRISAN 아디 아디 rom 사랑 민 Yuan 대로 고개로라 아리아리아 쓰리쓰리나 아랄가 난리에 아리아라 고개로라 용여주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이씨 오이씨 아이씨 GW 감사합니다